자... 빵알을 먼저 외쳐줘야겠죠? 출책! 바로 출책하시는거 아주 좋습니다 자자자자 인원이 좀 들어온 다음에 하죠 회원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 감사합니다 87연속 이분 좀 있으면 100연속 되겠는데? 일단은 방을 만들겠습니다 100연속 찍어봐야지 참을 못하는 진짜요? 아니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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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야 먼저 하고 있다가 아 공식방송 오케이 확인 우윤님 뭐야 우윤님 뭐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셨네 저 대신 시험공부 해주실래요 화이팅! 시험공부 화이팅! 시험공부 으응 다른 분은 더 안 들어오시는지 좀만 더 화요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좀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준다는 말은 안하네 저는 뭐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기 다른 분들 아마 시험기간이라서 많이 못오실지도 몰라 감안해야지 출첵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요 골스나리와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화요인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구덕입니다 근데 왜 방송이 오프라인으로 돼 있지? 다시 우와 축하축하 얼른 들어와요 만점은 남전 옮긴거고 어차피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 진짜 댕고수도 오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 진짜 스트레스받다 이거 저는 만 지금 14,000대인가 그럴텐데 A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A로 떨어졌거든요 마지막에 두터피드니코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방송 곧시날의 방송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좋아요 뭐야 나가셨구만 왜 안들어오시는거야 안들어오시면은 먼저 다른 방 가가지고 혼자서 연습하고 있을까 메뉴 탐색중 메뉴 탐색중 로비에서 대기중 다 안들어오셨잖아 크로마메 크로마메 거문콩림이시구나 야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거 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하는 것치고는 사람이 많이 없어 아쉽구만 우리 길 3명 같은데 딴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없나 맞아요 듀엘 울리긴 해요 당장 시작하고 싶긴 한데 잠깐만요 아니 카톡 보내지마 저 들어갈까요 편집도 지금 할거 없는데 어 그러셔도 되구요 얼른 들어오세요 안들어오시면은 다른 방 들어간 다음에 그걸로 해서 할 수도 있을거야 분명히 한번 해볼까 어차피 지금 잘 안모이니까 아뇨아뇨 그러지마시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방을 하나 하나 그거 할게요 공개방을 만들면 되지 공개방으로 만들면 돼 공개방으로 만들면 돼 내 앞에 있는 별표는 무엇이지 내 앞에 있는 별표는 무엇이지 무엇 때문에 그딴 할지 몰랐는데 아 진짜요 자 들어오세요 이건 공개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같이 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도 같이 하게 되니까 그전 감안해 주시고 일단은 엘링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한이웃님 엘링크님이 선물로 주신거에요 랜덤으로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이게 과연 어 골씨나리 골씨나리 덕분이란 생각을 한마디도 안하시는구만 근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오셔 기다리고 있어요 우윤님은 아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QW자님 오셨고 아니 이거 공개방으로 했는데도 안 들어오네 공개방으로 했는데도 안 들어오네 들어와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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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윤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윤님 구구덕 할 때는 무조건 계시는 우윤님 나도 아이디를 바꿀까? 시간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이디 좀 바꿀까? 안 바꿀래? 안 바꿀래? 전수카색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자 모르시는 분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시면은 바로 게임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보이질 않아 어 듀타님 어서 오시고요 오랜만에 바꾸고 싶은데 고시나리 어떻습니까? 고시나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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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지 말고 얼른 들어오라구요 같이 하자구요 자 얼른 들어오세요 음 한 분만 더 들으면 시작하면 되긴 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주 축복을 받은 거지 예 표는 뭐지? 저거 x표는 뭘까요? x표하면 없어지나? 아 차단이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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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음 인원이 은근히 많이 안 들어오는구만 랩뱅님 코아 안녕하세요 할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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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얼른 들어오셔야 할 터인데 저도 바쁘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아 체크 음 흉내장이 하나 넣어야겠다 일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거기 때문에 흠 흠 자 이제 진짜 플레이가 진짜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우나님이 날 따라오는거 봐서는 오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피해줘야돼 네 내 직업 이거 알려야돼 내 직업 알려야돼 내 직업 알려야돼 나 저 캐나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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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거에요? 오케이 확인 일단 최대한 미션하고 있어요 일단 최대한 미션하고 있어요 일단 최대한 미션하고 있어요 일단 최대한 미션하고 있어요 왜 따라오시지? 뭐야 돌아갔었잖아 우리 아니야 우리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일단 우리 정숙하세요 님 네 몰라요 뭐야 벌써 끝 뭐야 벌써 비둘기 신기했잖아 빨리 비둘기 왜 이러고 아 이럴쪼하시면 정하면 울릴걸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나이스 나 비둘기 그럼 안 되는거죠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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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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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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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비둘기 공수난리님 흉내쟁이 빼주세요 이거 사람 없어서 비둘이가 은느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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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뭔소리야 오케이 다 뺄거 빼고 넣고 넣었습니다 암살자 넣어주세요 제발 뭐 식이 랩 퍼스 포탐가 빼주시고 암살자 더 있어요 폭탄 강은 있으면 재밌는데 그러고 뭐 시작 신당 하시고 오케이 많이 들어오셨고 말께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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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일단 인원이 좀 많이 모이면은 그때 방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지만 아니 나 또 퀴하자고에 걸린거 이거 말이지? 왜 따라오세요 오 고스라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지마 난 저 죽이려 그랬구만 경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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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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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스나리랑 정숙하세요 이랑 아래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정숙 카드용을 계속 따라갔는데 고스나리가 죽었어요 시언스 카드야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불피할텐데요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저 일단 칼직 아니 칼직 당신이 없구만 칼직이라니까 왜 말을 안들어 그니까 왜 죽였죠? 왜 죽였죠? 칼직인데 아니 칼 아니 칼직인데 너 그냥 갑자기 수상해 보여가지고 나 썰었는데 아니 갑자기 수상해 보여가지고 아니 갑자기 수상해 보여가지고 저 한거네 야 싸우겠는데? 아니 무빙이 이상한데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 초반인데 무빙이 이상하다 초반인데 예 아 싸우겠는데? 아 그래요 죽이세요 뭐 칼직하면 칼직하면 없애는거지 뭐 이미 직업이랑 있잖아 직업을 말하고 가세요 내 보안관인데 보안관일까 가요 보안관일까 가요 보안관일 수가 없지 내가 죽었는데 근데 삐빌 수도 있는데 왜 믿질 못해 보안관일 수가 없죠 제가 도돌제인데 어 전 보안관 맞잖아요 약간 좀 수상했어요 야 왜 저를 퍼블 시키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사실 사실 좀 조금 무빙이 이상했어요 왔다갔다 아 그래요? 근데 저를 엄청 따라다니시길래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진짜 정숙돼버렸잖아요 정숙하세용 해가지고 정숙돼버렸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저를 죽일 줄 몰랐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칼죽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러니까 정체가 뭐였어요 보안관이요 보안관 진짜 보안관이에요? 네 아니 보안관에 저기 저기 오리가 아니고 그냥 뭐냐 도돌제여도 안 죽나요? 도돌제여도 안 죽나요? 네네네네 어어 확인 아하 중립 썰어도 안 죽는 거 몰랐어요 중앙원 중앙원 보람상조 하시는 분이다 아하 맞아 하나망님 얼른 들어와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리 다 마련돼 있어요 지금 우유님이나 이거 귀중하고 우아한 오리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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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직업가죠 우유님이랑 귀중하고 우아한 오리님 자 자 전 이겁니다 음 음 이게 구구덕 하는 맛이 나는구만 어? 거의 나올 수도 거의 나올 수도 있는데 연관립니다 검찰청 검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 이거 어렵다 가시는게 편안하게 네 빨리 투표하시죠 귀중하고 우아한 오리 끝났나? 나이스 예스 이게 바로 정의는 승리한다지만 전 졌어요 네 저 제대로 제대로 보안관님한테 제대로 썰렸거든요 난 정의가 아니었죠 우와 나 얘기했어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아니 조금부터 썰기 아니 조금부터 썰기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제가 썰기 나름인거구 아니 뭐야 그냥 칼찍기라고 했는데도 너무 매정하게 죽이시네요 보안관이라도 너무 매정하게 죽이시네요 감히 가시나리를 죽이다니 아 아쉬운거죠 아쉬운거죠 우와 잡살기가 와 딩굴이다 와 인원 많이 온다 좋아요 야 딩굴이다 사실 여기 제가 있어서 사람 보는건데 원래 진정한 고임은 고스날입니다 여러분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하하하하 중앙직에 번가하는 때 죽어도 죽어도 되는지 몰랐어 아 이거 직업 좀 늘려야겠다 이번파 끝나고 직업 좀 늘리겠습니다 이번파 끝나고 직업 좀 늘리겠습니다 이번파 끝나고 직업 좀 늘릴게요 네 네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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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어 그냥 발 폈는데 신고가 됐어요 자 어디서 발견됐나요 지나가다가 여기 전문 앞에다 여기가 그 약국 입구인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딱 신고 됐어요 아 전문 업자 없는데 저 할말 있습니다 전문 업자 없어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신고하기 바로 신고하기 바로 직전에 어 그 예배동 옆으로 누가 지나가면서 아 이렇게 아 근데 그게 어두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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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분도 몇분하고 내가 정숙합니다 아 저 아니 아니 착각 어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다 정확하게 근데 이게 이게 조금 이게 조금 저희 이거 우리 얼른 와이어템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니 못먹자 인구를 그냥 거위를 거위를 지금 직이 직이 적어서 거위 직이 적어가지고 아마 직업 없는 거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스네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네 저는 봤어요 검찰총장이 기증하고 우아한 우리였나 개를 죽이고 정숙하세용님이 검창청 청 저사람 죽였어요 맞아요 그러고는 저사람이 빨리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되고 누가 누굴 봤단 얘기에요? 죽인걸? 여기가 광장 위쪽이고요 정숙하세용님이 정창 검찰청 청사 아무튼 저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아하 저에요 아니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케그 발라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자 하다가 그냥 밟혔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아 진짜 인생 너무 그냥 발견했다고 하시지 아니 아니에요 제가 병장술사에요 아 네 아니 끝 아니 끝 아니 이거 오리 한 명 너무 오버에요 네 오리 두 명 늘게요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 몰랐어요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이거 나 보안관인데 이거 잘못 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살았니? 왜 잘못 설은 거면 이거 들어오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방을 다시 만들고 싶긴 한데 왜 나 보안관이었는데 이거 죽는다고? 아 진짜 너무 오버다 아 나 원래 정수카수용 쏠고 끝내라고 했는데 왜 아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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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아 아 진짜 나 그냥 정수카수용 그냥 나 칼집 된다만 이거 인원 늘리는 건 어떻게 하지? 그냥 너가 단추 아닌가 네 빨개졌어요 네? 이거 저기 혹시 오리 두 명으로 늘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오리 그거 살짝 들어가셔 네 맞아요 남한 오리쇼에서 늘리시면 돼요 남한 오리쇼 그리고 저 방추 정보를 숨깁니다 라고 써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좀 꺼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방장을 넘겨드릴게요 방장 하실 분 혹시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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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타기 형님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 솔직히 선착수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걸 레벨 높아 우유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정신이 우유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우유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만들어주세요 정신이 우유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들어가면 이미 이미 드렸는데 우유님 우유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정신이 줘야지 정신이 줘야지 얼른 들어와요 빨리 거의 지금 거의 지금 네 곰방이에요 상응사 나보다 안 돼요 우리 인원이 아직 많이 없어서 곰방으로 했어요 저기 투명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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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넣읍시다 알겠습니다 혹시 인원이 좀 차는 애 그때 다시 방역해놓으면 안될게요 여보세요 정신이 없잖아 투명하긴 하냐 여보세요 봐봐 꽉 차잖아 꽉 차잖아 아 정신이 좋아 정신이 좋아 정신이 좋아 야 역시 역시 이 방에 인기란 lend기 desper NCAA 아니 우리 SS은 3,3으로 가서 섬лож幫다 아네 옐리칸 한번씩 공감 없제? 어 이제 마이프 제대로 됐겠습니다 오리칸 맛있겠다 네 ですか 네 네 시작할게요 네 그래야 될거 같은데 맏 125 라고 했는데 시작했어요 끝나부터 날tan 나갈게요 이거 기준과는 좀 위험하긴 하다 에 자, 저희 명사 색깔과 비슷한 닉 좋아ьтеique 좋아요좋아요 뭐가좋은지 몰라 아무튼 좋아 수업받고 갑니다 오케이 땡 뭐야 우유님 들어갔지않아 아 제가 확신요? 근데 하늘색 님이 아마 올라가면서 써온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하늘색 님은 그 예배장 아래에서 멈춰 계셨어요 계속 네? 하늘색 님 계속 왜 예배장 아래에서 멈춰 계셨던데? 어? 그럼 일단은 시체는 어디 떴나요? 자기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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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요 이치 말해봐요 하늘색 님 옆에서 깔짝대고 있었어요 이치 ARTM 이번판끝나올 새로 만들꺼에요 같이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공방이어가지고 누가 뒀 nadzie 좀만 계세요 사람이 안들어와서 공방에 잠깐 만들었더니만 폭탄관이 있던데 공방은 좀 위험하군 여기 폭탄관이 있던데 폭탄관이 감탄하겠니? 네 이거 이거 제가 제가 이거 폭탄 받았거든 어? 네 이거 제가 하느님한테 줬어요 하느님 멈축해서 아 진짜요? 도망가야되잖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안그랬으면 나 또 폭탄 받을 뻔했네 수 marrying 좋아 거지에게 적 finals 옷장이 먼지 털기 오 잠깐만x5 잠깐 잠깐! 오오오오오오 위험했어 x2 nazzi 와아 미, 미션하고 있는데 폭탄 주단이 와 미션하고 있는데 폭탄을 주다니 까비라뇨 봐봐요 제가 공방에서 봐봐요 퍼블 당하는 거 보이십니까 퍼블 안 당하는 거 보이시죠 아직까지 유형이 아니라고 그리고 골스나리의 신망이 높다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골스나리한테 제보해주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골스나리에요 이게 바로 골스나리에요 여러분한테 무시당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뭐야 지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지? 폭탄 되고 있어갖고 그냥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지?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빙굴이 아니었어요 짜잔 어 어 어 시체를 누구 뭘 발견하고 어디서 발견하고 신고 있나요? 아 이거 시체 약국이고요 분홍색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시체가 다 발만 있어가지고 폭탄관이 다 죽인 것 같아요 폭탄관으로 돌아가신 거구나 폭탄관부터 잡아야겠네 제가 기중하고 우아한 우리를 죽였어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 체명을 죽은 것 같은데 어 제가 검찰총님께서는 폭탄을 받으셨다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제보까지 주셔가지고 네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아서 정숙하세형님한테 줬어요 저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제가 님한테 받고 님은 다시 저에게 주었어요 님은 다시 저한테 줬어요 폭탄을 어 접혀 못했다 어 어 어? 뭐야 찹쌀지 님이야? 예 예 예 어 찹쌀지네 노새가 예 자 일단 미션은 하겠습니다 미션은 할 거고 음 나쁘지 않구만 내 뒹굴이 아니오 고스나미님 지금 뭐해? 끝? 오케이 미션 끝 곧 끝나요 고스나님 네 음 아닙니다 2부 좀 추창한데 그렇지 맞네 맞네 이분 좀 추창하긴 했어 어 추창하긴 했어 아 추창하긴 했어 내가 하면서 어 추창한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린님 네 저 썰거 그렸어요 착연당인데 하하하하하하 추창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 칼지긴 거 나린님 수치거라서 저 계속 나린님 죽이려고 갑보고 있었거든요 서울 아 조사 아니 거스나미를 이렇게 인히 있는 시책을 만드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 아니 제가 여기서 미..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네 어~~ 억울하게 죽으셨네 내 시체를 지금 발견하다디 경찰청! 없이 버려요! 어? 뭐 어떻게 된거죠? 이거 이거! 저희 둘 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나갔는데 아니 근데 나가는 것도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걸로 판정이 돼서 저희 둘이 한번 자투해볼까요? 아니 자투는 가능하지 자투하죠 어? 저 안하면 진짜 이제 이번판 끝나고 나갈겁니다 어 뭐야 한명 누구야 어? 한 명 누가 살아 있는데? 누구야 한명이다 그 한명 그 한명 누구야 그 한명을 찾아야 해 미이이이이 야 맞잖아 자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나요 저는 나갈게요 자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끼리 말하자 공방이 좀 무섭긴하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네 공방이 야 위험했어 뭔가 좀 위험했어요 공방이 약간 뭔가 좀 위험했어 일단 고스나리가 일단은 공방에서는 퍼브를 당하지 않는다 입증이 됐죠 공방에서 퍼브를 당하지 않는 고스나리 입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고스나리의 실력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과연 그 판만 그랬을걸요 이제 다른 분들이 와라락 오는 순간 고스나리 퍼블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숭숭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고스나리 퍼블을 시킬 수 밖에 없어 뭔가 어 내 손실난다 뭔소리야 이거 누구에요 이거 대찌님 같은데 맞나 대찌님이 맞으면은 고스님 팬이에요 한번 해봐요 고스님 팬이에요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대찌님 아니야 좀고하는 검은콩님 일단은 검은콩님한테 방장 위임을 하고 맞는데 맞는데 라고 하니까 아닌거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맞다고 하면은 고스나리 팬 고스나리 팬이에요 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고스나리님 팬이에요 아이고 으응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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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은콩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거 맞죠 검은콩님 검은콩님 가만 어 됐다 하고 있다 됐다 봐봐요 공방에서는 고스나리가 퍼블 당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노리고 퍼블하는거지만 공방에서는 고스나리가 신용이 높은 사람이라고 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고스나리를 찾을 정도면은 이거는 신망이 엄청나게 높은겁니다 여러분 그냥 호구 같아서 그러는거 아닐까요 조용히 하세요 고스나리님 팬이에요 라고 얘기하신지 1분도 안 지났어요 지금 고스나리님 안티 팬이에요 강태 기능은 없습니까? 아 그건 방장한테만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거 같아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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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니야 아니야 나 뭔지 모르고 눌렀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인건은 인건 있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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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구스 덕 모르고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요 기다려봐요 고라니가 사라졌다 자 방번호 줘봐요 빨리 방번호 줘봐요 빨리 퍼블 당하기 전에 사라지다니 방번호 빨리 방번호 빨리 줘봐요 방번호 방번호 줘요 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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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저는 왔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하고 또 들어오시면 그때 또 하죠 뭐 뭐야 나다 초대를 하려고 했거든 나는 초대 나는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자 시작하시지요 한번 시작하시지요 제가 추리로 여러분들 제가 작자를 내겠습니다 그 좀 설정좀 하고요 설정 빨리 해요 뭐하는거요 지금 설정 설정을 빨리 해요 구구닥은 하필이면은 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이요 아 운동을 해야되는데 운동을 못해가지고 키로스가 쫓아버렸다 근육운동밖에 안해서 그런가 근육운동밖에 안해서 그런가 이산수운동을 해야되는데 다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도시나리가 조용히 있으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전혀 쓸데없는 직업이 걸려버렸어요 그니까 고스나이는 뭐 그냥 일반 거위라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전혀 쓸데없는 직업이 걸려버렸어요 그니까 고스나이는 뭐 그냥 일반 거위라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나리 나리님 왜요 제가 칼지기 나왔어요 써와도 돼요? 안되요 대신 대신 제가 우유님을 드리겠습니다 우유 드시고 힘내세요 아 내 곱슬 먹고 힘낼게요 저리 가요 가버려요 빨리 저런 가버려요 킥 죽일 줄 알았지? 와 거뭇콩님 죽여요 거뭇콩님 원래 거뭇콩구 먹고 이러면은 머리도 껌해지고 좋아요 우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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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만들어요 빨리 우유를 마셔야 건강해진다고요 대찌님 많이 마시고 있어요 쟤 칼직이래요 칼직 누가요? 대찌님 칼직이래요 대찌님 대찌님 칼직이래요 저 곱슬아리 썰어봐요 네 아이 근데 뭐 죽고 원신하지 유후 아 진짜 이러니까 하기가 싫어지잖아 하하 나니님의 지구는 연애에서 보안관 걸리셨구만 와 그래서 저도 죽었잖아요 끝났네 와 보안관이 엉뚱하짓하니까 비둘기가 신녀한거 아닙니까 비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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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사기다 빼자 비둘기 이완수로는 너무 너무 유리해 자 일단은 비둘기는 제거 왜냐면은 비둘기 있으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다 지금 인원이 적어서 비둘기는 인원이 많았을 때 맞아요 그리고 저기 먼저 퍼블리시킬거면 우유님부터 원래 우유를 마셔야 건강해집니다 그쵸 우유님 음 아 학교에서 진짜 우수 맛있긴 하는데 하하하하 와 뭐야 나 이겼대요 와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왠티슨 이거 안녕하세요 제가 우수님은 죽어서 가면 안된 사람밖에 안 남아서 정신이 승리한거야 오케이 와우 시청자 무슨일 그러니까요 고스나리를 시청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요 고로 고스냐이는 망했어요 이제 고스냐이는 끝났어요 이제 끝물이에요 이제 방송을 접어야 될 시기가 온거야 왜 우유님 오지마 안녕하세요 냥이애몽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같이하실 수 있어요 다음판에 같이하는거 어떠십니까 뿌뿌 오지마요 오지마요 우유님이 제일 상해 어 쏘로 쏘로 나 칼집이야 칼집이라고요? 일단은 계단부터 쓸어야지 아 안돼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안돼도 돼요 일단은 나는 선량한 미션을 하고 깜짝이야 어? 조용히 하세요 뭐에요? 마을공원 아래쪽 아하 누가 발견했죠 지금? 아 QWI님 발견하셨구나 아니에요 오다가 난 칼집이다 라는 소리만 듣고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저 그냥 도망갔어요 왜이렇게 조용해 근데 다들 왜이렇게 조용해 근데 다들 뭔소리에요 어쨌든 미꺼 고스날이잖아요 지금 다들 예 어쨌든 어쨌든 고스날이 죽이려고 하는거잖아요 지금 노란분도 잠시중에 아니 잠시중 아니었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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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멀리 있었는데 내가 어디있었 내가 어디있었지? 제가 묘지에 있었는데요 구라치지 마세요 저랑 마지막에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날 묘지에 있었잖아요 뭔소리세요 만나고 바로 종찼잖아요 뭔소리에요 전 묘지에 있었는데 예 매당에서 만나자마자 아니요 그러면은 어디있었는데요 다리님 솔직히 지금 정산들거든요 아 진짜 잠수 타지마요 진짜 저는 다리님 지금 시면 아 아 아 게임이 재미가 없구만 네 사람 많아요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왜 안들어와요 시청자도 두분밖에 안계시고 망했어요 이제 고스네일 방송 거의 잘 못해요 이제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셨지? 윤희님 미안해요 칼직뜨고있다고 해가지고 고스네일 바로 써버린다니 해서 죽여버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걸리고 고스네일이 꿀먹으면 돼요 칼직이라고 해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아 보안관이겠구나 바로 죽였죠 네 아 시험군부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코드 여기 보이시는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한 분 더 들어오실겁니다 일단은 시청자가 두분밖에 안계셔요 이거는 아주 비상사태에요 고스네일이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시청자수의 결정이 됩니다 방표를 할 순 없잖아요 아니죠 방송이 이제 컴퓨터시면 방송을 키고 저기 그 뭐냐 방송 내리신 다음에 저기 소리 끄시고 게임하시면 되죠 아하 그러면 되죠 컴퓨터니까 컴퓨터가 아니면은 좀 어렵긴 하지 핸드폰이면은 엄지님 들어오셨네? 엄지 대치님 무조건 죽으면 그 다음에 대치님이 가는겁니다 다? 공주님 검지 공주님 배드인드라 렉뚜거님 공주님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아니 근데 왜 안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냥이의 몽님 들어오셨다 오케이 준비 이제부터 추리가 시작이 되는구만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패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셧고 화이팅 오케이 움직여 움직여도 움직여도 이상해지고 안 움직여도 이상해지고 이거는 내가 거의여든 오리든 무조건 내가 먼저 죽게 돼있잖아 우유님이 날 따라오신거 보니까 또 칼을 드신게 분명해 이분은 보이시는 앞에서 날 죽일거야 분명히 얼른 도망가 런 런 이미 망했어요 안돼요 망하시면 미션을 못하겠네 흠 응 발견된거 저거 뭐지? 저 발견된거 저거 뭐지? 흠 흠 냥이의 몽님 펜이에요 뭐야 뭐야 QW야님 어디에요? 내가 나도 봤지? 나도 봤지? 나도 봤지 참 나도 봤지? 일단 낭예몽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있었구 어 빠스버 어 뭐야 의심되는 사람이 한명이 있긴 한데 전 제 밑에 사람이 의심돼요 아 제대로 니 때문에 그런건 아니구요 아 그렇구나 그쵸 맞아요 추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추리를 해야됩니다 근데 추리를 아무도 안하는데 당연하죠 지금 브레인이 다들 지금 안돌아가실 시간이거든 은콩님은 잠시이신가 아니에요 은콩님 아까 채팅치시지않았나 에 가끔 잠실해 가끔이 아닌데 아주 자주 잠실하시는데 은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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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E 나를 are 내가 도도쇠를 걸려야 돼 내가 내가 도도쇠가 걸려야 돼 아 내일 오전에 또 일정이 생겼다 부럽습니다 전 내일 나가는데 내일도 금요일까지 나가고 토요일날 피부과 가고 아 진짜 운동 제대로 해야겠어 아 충격받았어 근육운동에 아주 살이 빠졌을걸 생각했는데 살은 안빠지고 근육만 근육만 잘하고 평일에 대부분 집인데 아니 QW하니 무슨 일 하시는데요 혹시 프리랜서세요 프리랜서 아 비밀이죠 와우 그렇지 야 이거 굳신하니가 머리씨고 유도심문했는데 야 역시 브레인은 브레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해주시는 야 순간 아차 싶으면 말하시는데 보통은 말하시고 나서 아 이거 말하면 안되는데 막 이러는데 아 QW하니 안 넘어왔어 좋아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제가 지켜드립니다 봐봐 일단은 도도쇠는 무조건 내가 걸려야 돼 진짜 난 뭐 어떻게든 쏠리기 때문에 투표로 쏠리는 거면 그냥 도도쇠 걸리고 쏘는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도대체 왜 고순환이 왜 고른거에요 저도 발견잔데 그니까요 그니까요가 아니고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저는 제 밑에 있는 엄지님 찍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어 듀처님 나가셨다 일단은 고순환이가 무조건 도도쇠가 걸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순환이한테 한번 짓밟혀 봐야 이제 도도쇠가 뺀다 이분 이제 이분 도도쇠가 뺀다 겨우겨우 1일 미션 1일 미션에다가 좀 캐고 이런거밖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스토리나이 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 죽이면 랜이래요 네 그러면 아하 이렇게 아직 금컵이 안올라와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론상 무적이 아니고 그거 한방 한방짜리에요 저희 검은콩님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무모한 닉네임인지 아십니까? 여기 엄지님은 나 죽으면 대찌님이래요 이거는 무조건 엄지님이 죽으면 다음에 대찌님이 죽게 돼 있다는 약간 그런 대스노트적 아이디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엄지님 대스노트 많이 보신 것 같아 시작할게요 랭 아 쓰레기즉이야 쓰레기즉이야 진장 이거는 그냥 그냥 거위랑 똑같은거잖아 쓰레기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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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쓰레기즉 걸렸어 아 퍼블라리엔 안좋은지 그러니까요 제가 죽는데 제시책을 제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끝이 우유님 우유님 그쵸 죽이려고 오지 마시고 됐어 아 빨리 저한테 저기 도도새라는 직업을 달라 도도새라는 직업을 달라 하지만 도도새가 걸린다면 아무로 투표를 해두지 않지 도도새랑 한번도 한적 없지 우유님이 도도새라 èce 뭔소리야 뭘소리야 뭔소리야 이건 반전된 말이잖아요 좋아 점점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 여기구나 야여기구나 토마토 던지기 뭐야 와 거문콩님이 일단 방해 아니 거문콩이 아니구나 냥이해몽님이 일단 발견했고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예배당하래 예배당하래 나랑 꽤 머네 저는 우윤님이랑 같이 있었고 사실인가요? 나리님? 어... 누구지? 그러면은 엄지님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대찌님 가겠습니다 나 지금은 대찌님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유언이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들어드릴 수가 없어 혹시 방장의 권한자로 고슬라들이 강퇴시켜도 되나요? 안 돼요 아니 그럼 우리 저는 엄지님의 유언대로 제대로 해드렸어요 잘했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줘 칭찬이 고픈 곧씨날입니다 칭찬으로 살이 찌고 싶은 곧씨날이라고요 칭찬 너무 뭉쳐버린 것 같으니까 비둘기는 넣을게요 아이디 바꾸러 간다 이제 나 죽이면 곧씨라고 되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뭉쳐버리지 않게 비둘기를 넣었으니까요 비둘기를 넣었어요? 곧씨날이는 비둘기 아니면 그거 걸려야 돼 맞아 맞아 봐봐 이게 예상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아 내 예상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아 그대로잖아요 봐봐요 제가 나 죽이면 곧씨라고 바꾸고 올 거라 그랬죠 제가 정확하잖아 이런 머리는 잘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분 엄지님 아닌 것 같은데 엄지님인가? 아니요 엄지님인데요 색깔이랑 옷 봐도 엄지님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160 레손실 난다가 뭐실뜻이예요? 레진 색깔... 레진이 160이 그거잖아요 아 최대니까? 네 아... 레손실... 레손실 했어요? 설마? 네 왜 했어요? 시험때문에요 아... 인정 예 인정 인정 학교 갔다 오면은 맨날 레손실 나있더라구요 인정 인정 그건 인정 자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시면 이따 한번 시작하시죠 네 아 좋아 응 간만에 의미있는 직업이 나왔군 나 죽이면 고스인데 고스가 죽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쭤봤는데 도망가시네 칼지가 아닌데 오지마요 진짜 아 또...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 우윤희 왜 자꾸 날 따라와요? 저리 가요! 저리 가라구요! 페니에이오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제 펜 없습니다 어! 우윤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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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희는 돌아가시겠다 우윤희는 돌아가신다 우윤희는 돌아가신다 죽지마! 우윤희는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근처에 누구 한 분 돌아가신다 오 됐다 깜짝이야 놀랬잖아 아휴... 추리학이 있었는데 아쉽네 깜짝이야 오 죽은 줄 알았네 아 환기 환기래요 비둘기가 있나봐 자 일단은 뭐 환기니까 건너뛰게 해야지 뭐 건너뛰게 해야지 뭐 아... 음... 네 아... 렛 님이... 렛 님이 대찌 님 따라다니는 것 같애요 그니까 한마디로 렛은 대찌 님꺼 좋아요 응? 아싸 이제 렛으로부터 벗어놨다 안녕하세요 죽이려고 온다 아... 위험하다 가자 가자 두 분 다 뭐 하시는 거야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근데 다 셉 잡고 있어요 어허... 이거... 이거 게임하시면 이렇게 원신하시면 안되는데 이거 잠깐x4 위험했어요 나도 원신은 해야되긴 하는데 ту 시험기간에는에 저희 같이 할 수 있는 게임보다도 일단은 제가 혼자서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은 할까 차라리 그게 날거 같은데 사건이 안일어나잖아 뭐야 사건이 일어났다 음 여기 약국입니다 끝집 약 약국이라고요? 예 그 아 잠깐만 일단은 누가 죽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렌즈 카드입니다 그 저희 거기 상영할 때 그 레전드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죽어있던데 아 그래요? 일단은 레슨실란다님은 가만히 계셨고 우유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있었고 가장 의심되는 거는 냥이해몽님하고 큐더블유아님 고스님 나 죽이면 고스님인데 고스 고스님도 왜냐면은 가만히 계셨거든요? 맞아 가만히 계셨거든요? 아니다? 렌님이 가만히 계셨나? 아닌데 고스님이 가만히 계셨구나 그러니까 역시 고가쓰고 헷갈리잖아요 나 죽이면 똑같은데 지금 역시 고가쓰고 움직였는데 움직이면은 일단은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죽게 돼있거든 이제 봐봐요 이제 웬일로 제법 그럴듯해요 뭐야 나 누구 접한지 제법 제법 그럴듯해요라를 칭찬을 받았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괜찮나요? 네 감기 좀 걸린 건 맞아요 봐봐요 가잖아요 도도새에요 잘가요 아닌데 아 진짜 아 복순한데 살색고 이라고 한 명 썰고 가야 되는데 QW이 맞네 아 내 추리 맞네 내 추리가 맞잖아 맞잖아 아 진짜 이 브레인이 사라졌으니 이 게임은 이미 게임이 끝난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이분 가만히 있잖아 지금 원시 나오고 계신다고 지금 이분 아 그렇게 골스넬을 썰거였으면 차라리 어 골스넬을 믿고 한번 어 해주지 그랬으면 그 다음에 제가 직업 말하고 그 다음을 했을텐데 아 망할 안들리시니까 망할 대찌님 망할 대찌님 안 들리시니까 망할 대찌님 아니요 이분 지금 원시 나오고 계세요 원시 나오고 계세요 직접 얘기했어요 원시 나오고 계신다고 아 진짜 쾌고 쾌고 나나나나나나 도도새 그치 그렇지 도도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 아 내 추리는 정확했는데 아 내 추리는 정확했단 말이야 이분들이 브레인을 날려버리고 과연 추리가 될 수 있을까 내 말 땐 추리가 안돼 일단은 이분은 계속 가만히 계시고 뭐지 사라졌어 뭐지 사라진거 같은데 사보타지 걸리면 저기 가만히 있어지는거에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자 게임이 진행이 안되죠 지금 종을 찾으세요 이분은 종을 안찾고 가만히 있습니다 종 찾아 종 종을 찾으라고 종을 찾으라고요 종 찾았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구시나리가 절대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는게 아닙니다 계시는 분중에 쿠키런킹덤 하시는 분은 구시나리에게 구시나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구시나리 1등 한번 해봐야죠 죽었잖아 봐봐 이 브레인이 없으니까 게임 끝났다니까 아 아쉽다 게임 아쉽다 브레인을 죽이고 이게 게임이 될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아 오 이거 고시나리 이거 39 증거에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골슨님 제 추리는 정확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골슨님 제가 그 실체가 눈앞에 있었는데 신고를 안해요 아니 실체가 눈앞에 있는데 앞에 그거 찾고 있어서 골슨님 골슨님 저희가 월팀을 지금 왜 해요? 게임하고 있는데 왜 툭했는지 알아요? 왜요? 그리고 네? 장이가 시체 조사하고 있었는데 끝났어요 골슨님과 같이 눌러버렸는데 골슨님과 같이 눌러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걸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려야되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되나 세븐증 많은데 제 닉을 보세요 일단은 QWA님은 일단 랜 랜을 모르셔요 QWA님이 그때 타격이 없죠 나 죽이면 랜인데 검은콩님이네 이거 검은콩님이예요 맞아요 색을 색을 봐요 딱 봐도 검은 콩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건 좀 무리 키웠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시작하시죠 이제 어 어 어 어 어 뭐라구요? 아 그럼 나 스타레일 들어가야겠다 어 뭐에요 지금 이거 켜놓고 다른 게임 하시는거에요 이럴거면은 이거 왜 써요 아니 근데 스타레일은 괜찮아요 스타레일은 자동이 되가지고 근데 스타레일은 저는 원신하고 있는데 한번하고 안해 아니 스타레일이 아니 원신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면 나 꾸준히 했을거야 아 그게 안돼가지고 아쉬워 다른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어허 QWR님이 날 벌써 죽이진 않으실거니까 QWR님 믿고 우유님 믿고 렛님은 거르고 네 안되겠다 자 이거는 어째때 저격러가 없기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갈게 없을거 같애 아 이럴줄 알았어 이제 바로 신고 끝 아니 여기가 앱에다 아 보안관이셨구나 갑자기 무슨 터시가지길래 어? 해가지고 차를 당했거든요 근데 가방을 켜기가 있어 어? 이거 보안관 길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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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보안관이 어 누구가 아무래도 보면은 검은콩님이 고추님을 써신거 같거든요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이건 스키바죠 어쩔 수가 없다 저 그리고 네 저 그리고 하나만 말하자면 저 알람직입니다 잠깐 어 젠장 검은콩님 검은콩님 아니 왜 제대로 하자구요 왜 자꾸 죽여요 뭔 댕 소리 해요 와 또 죽었잖아 이건 누가 신고했는지만 보면 딱 아는데 뭔 일이야 아니 이제 돌아다니깐 갑자기 죽어계셔 어 어라 이거 펠리 이거 냥이의 몽입니다 대지님 애초에 아까 알림지기 하셔서 냥이의 몽으로 냥이의 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리 걸리면 다른 때보다 조용하시네 어 팬리카니신가보다 이 젓가락에 되게 어? 어? 이것도 뜨는 줄을 몰랐지 그러니까 저도 연예인이라서 죽어야 되는 알람직인데 죽었잖아요, 봐봐요 이거는, 이거는 저기 검은콩님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미꺼 곧씨리를 하면 안되지 너무 공격받아졌어요 QW 예안님 만나가지고 엄지님이 흑매쟁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죽이셨네 제가 스파이라서 QW 예안님 투표했거든요 첫날에 투표한게 저에요 그래서 일단 직업 먼저 알고 잡으려고 했는데 QW 예안님 흑인종 뜨길래 아 이건 엄지님이 흑매쟁이구나 그래서 엄지님 죽일라고 했는데 알아? 나 친구 덱 많아 거짓말 관상, 관상이라뇨 지금 관상은 의심스럽다뇨 흑매댕이지? 하면서 죽일라 했는데 관상은 의심스럽게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빨리 시작해요 빨리 빨리 시작해요 그치 제가 그 행복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아 자 가볼까 아 피구하기 아닌가? 이 피구하기가 뭐지? 아 피구하기 아 피구 아 우윤님 뭐 칼직 아니죠 지금 아 정확하게 아니죠? 아 하윤님 안녕하세요 아 아 각자 가셔 저기 그 미션부터 하죠 일단은 아 근데 칼직이 아니라서 못살아요 어 그쵸 칼직이 아니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지금 칼직이 안걸린다고 미션을 해야되는데 칼직이 안걸린다고 칼직이 안걸린다고 며칠이 된거 같거든요 칼직이 안걸린다고 오케이 됐어 뭐가 있어요 미션 엄청 많은 중 미션을 하시라고 아 아 보람상주님 보람상주님 없어야되는데 아 아 아 거제에게 적선하기 또 거지가 또 있어? 거지? 여기 아 거지나게 적선이 제대로 안됐구나 아 어 여기 아니 우윤님 우윤님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우윤님 뭐야 들어가셨잖아 어 우리들은 아닌데 어디야 모르죠? 어디에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시체 찾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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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됨 여기 있으면 죽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신고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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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고하지 말라 근데 어차피 알진않나 어 여기 일단은 신고를 하지마 광장입니다 광장 고수님 엘린카님이랑 같이 발견했어요 신고를 하시면 안되죠 신고를 하지말라고 했으면 뭔가 있는거야 조사할 수 있는게 어차피 어차피 알잖아 아쉽다 우윤님 너무 경급하셨어 직업이 뭔지 아니까 직업이 뭔지 알아요 엄지님 직업이 뭔지 알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아까 같이 다니던 사람 세명 뭐에요 그 저랑 고수님은 아닙니다 오케이 랜님까진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랜님도 같이 있었거든 아 화요님이구나 화요님이랑 같이 있었구나 맞나? 랜님이었나? 어 어 어 어 아 몰라 기억은 잠네 이러면 양희님 직업공개해주시겠어요? 직업이요? 저 자경단이요 양희님이요 나리님 말고 양희님 아 저 네 전 어차피 밝혀도 관계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안관이요 네 어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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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 둘중에 한분을 거짓말하고 있는거네 그러면 이거 투표로 일단 투표를 하고 투표 스킵 누르고 두 분 QW이하님이랑 양희님은 가와대로 오세요 종이 치는 곳으로 어 근데 고수님 고수님 고수님도 같이 가고 엘링크님도 같이 가 그 다음에 둘 중 함이 없어요 고수님 고수님 정감을 하고 그러네 하긴 나도 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아 작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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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단이래요 아 나리님이 직업이 작용단 네 저 작용단이에요 네 저 작용단이에요 다 스킬해요 지금 스킬하고 안쓰고 안쓰고 목 닦고 기다리고 계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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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낙희님한테 세 개 걸려있어 인기 대표 인기 대표 근데 둘 다 아니면은 아 저 필요해요 아니에요 지금 한분은 거짓말하고 있는게 맞아 맞아요 에잇 어 종 치는 곳으로 종 치는 곳으로 종 치는 곳으로 다들 모여요 자 자 QW 여기 QW 여기 QW 여기 QW 여기 왜요 마린님 혹시라도 사보 올리잖아요 그럼 저 썰어요 네 사보 올리 뭐라고요 사보 올리면 저 썰어요 사보 올리면 뭐라고요 사보 올리면 뭐라고요 사보 타지 올리면 저 썰어요 아 알겠어요 사보 양희님 네 나리님 말고 양희님이요 비슷하네 잠깐만 아 잠깐만 양희님이 아나 잠깐만 양희님이랑 나리 나리랑 비슷하네 심각해보니까 네 이 사람 먼저 죽일까 찾아올게요 그냥 저 사람 먼저 죽이고 확인해보는 게 어때요 사보 스프ики 나나 일단 둘중에 하나 분은 거짓말하고 계셔 양희님아님이면 QW님이요 Gobierno 말을 치nte 나리 정황상으로는 정황상으로는 QW님이 거짓말이 아닌 게 저기 일단은 먼저 양희님이 보안관이라고 있는데 아니다 나cellence 내가 보안관이다 내가 보안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가짜meno 이제 뭐냐 다른 직업, 만약에 그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짓말 안해도 되거든, QWI님은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QWI님 보다는 약간 양희님이 더 의심스러운게 맞는거에요 일단은, 일단은 고스나린이랑 엘링튼 그럼 일단 고스나린이랑 엘링튼님이랑 같이 다녀 그럴까요? 맛있죠? 그러면 양희님을 찾아냐 양희님을 찾아냐 양희님 찾고, 썰어 그러면 돼 우리 둘은 그냥 뒤따라 아니 쫌 와봐 근데 이러고 엘링튼님이 우린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엘링튼님은 우린가 레전드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 대사를 할 리가 없잖아 그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이요? 아 근데 이거는 QWI님 보다도 양희님이야 확실히 의심이니까 어? 방지 발견 아니구나 안녕히 계세요 어? 일로와요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요 일로와요 양희님 여기서요 양희님 여기서요 잡았어요 빨리 잡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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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잡아야지 어디 가셨는데 중간에 놓쳐서 어디 갔는지 몰라 왠지 이쪽 위로 가면 있을 것 같은 느낌 미웠지만 없다고 한다 아래쪽으로 하신 것 같아 형issant 양양이 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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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귀여워 냥냥이 냥냥이 귀여워요 냥이 귀여워요 아이디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뭐야 야아 그런거였어? 아 냥이 해먹는 건 도둑이었구나 완전히 잘못 짚었네 아 아 완전히 잘못 짚었네 일단 칼 싸움을 거부하신 죄로 일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을 세워 보였군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냥냥님은 냥냥님은 관전 그 가운데로 오라는데 왜 안오셨죠? 아 그냥 달고 이러면 이거 검은콩님인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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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검은콩님일 수밖에 없어요 나리님이 칼지긴데 나리님을 죽였다고? 아니 냥이님이 냥이님이 죽였다는데 음 아니요 냥이님이 죽일 순 없는데 저리 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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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못 짚 짚었 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검은콩님 달고 예배당에 모여서 칼싸움 하시죠 둘이 냥이님이랑 QW 아 칼싸움 만약에 한번 더 칼싸움을 거부하신다면 그때는 진짜로 죽습니다 냥이님한테 죽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고한게 검은콩님인게 문제에요 지금 아 그게 문제군요 신고를 하면 안되지 아 죽어라 아 제가 장인한데 신고를 하면 어떡해요 아 웰컴 투 지옥 환 환 환영 합니다 지금 말했잖아요 일단 이슈 잘 싸운구나 갑자기 아니 그 그 애초에 처음에 이미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 마이 와 모 신 네 오 안 죽었네 오 잠깐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 아니 아니 완전 잘못 짚었잖아 하요이님이 식인종이었고 야 검은콩님 그냥 쏠꺼 그랬네 나 검은콩님은 의심도 안하고 있었는데 야 야 억울하네 억울하네 억울하다고 아 도도새 로 도도새 도도새 였어요 너무 간섭이지 그러면은 KW면 보안관인게 인정됐고 으흠 그러면은 이제 검은콩님밖에 남은 사람이 없네 으음 검은콩님 새우의 발언 해봅시다 으흠 난 투표 미리 해놔야지 간식이? 간식이 없네 집어요 갈아줬어 빨리와요 빨리와요 간식이 없다는 이유는 핑계에 부과해 절 죽인 대가가 톡톡히 치워질 겁니다 검은콩님 전혀 의심을 안하고 싶었는데 칼지긴 저를 죽이니까 당연히 의심을 받는게 당연하지 칼지긴 저를 잡은거는 의심이 의심이 되는게 맞습니다 의심이 되는게 맞습니다 칼지긴 저를 잡은거는 의심이 어 우리 한명이 남아있었고 어 그렇게 어 누구지 어 저랑 퀴더블유 이하님은 그거 저는 흥미자님 양이 에몽님 완전 빌드 성공 하셨는데 아 그래서 의심까지 받고 투표 로 갈 수 있었는데 하윤님 하윤님 죽임을 당하는 하윤님 직업이요 네 하윤님 하윤님 그냥 가기전에 고스눈이 썰 거였다 하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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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썰어야 겠어요 이제 아니었으면 KW 예아님이 끝! 정의는 승리한다 아 고스님 왜이리..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아니 주변에 왜이리 사람많을 유지한다 아니 아리님 왜 죽었어요? 아니 저는 저기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저기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던이 죽였어요 아이고 아니 고스는 아리님 먹일게 멋지게 그 걸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까랑이 됐네 그니까요 되게 멋질 수 있었는데 아무튼 끝에 랜이 랜이 들어가는 거는 이상하게 저랑 꼬여요 뭔가 카가미네 랜 나 죽이면 랜 비슷하잖아 지금 대단 거무공님은 저도 죽인게 아니네 나리님 죽였으니까 나 죽이면은 랜이랑 그냥 대상이 달라 랜 고스 영웅은 죽음으로써 안생긴다 이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왜 고스나리의 방송에 적응을 하셨지? 네 고두새로써는 완벽한 플레이였다 확실히 일부러 의심받게 하는거 아니 왜 안지겨져 시작하시죠 아 아 아 따라란 따라란 따 verbess 따라라라따 딱따라 딱따라 딱따 딴따따렛 따따딛 About about federal вин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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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너무 오지마 CLG 오지마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우 위험했다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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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식 펌프 냉각식 펌프 지워야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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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나 미션 할거에요 저리 가요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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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위험해 위험해 잘가요 누가 폭탄 폭탄광이 있어 폭탄광이 있어 아 나 깜짝 놀랍네 그쵸 근데 제일 의심되는게 우유님이세요 폭탄광 폭탄광 아니 근처에 있는 바로 폭탄이 설치가 됐거든 아니 근데 그거 시간차 조금 있어요 시간차 조금 있어도 죄송합니다 맞네 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원 보안관이구요 제가 우유님을 없앴는데 우유님이 계셨을때 폭탄이 설치가 됐습니다 저한테도 폭탄이 왔고 가고나서 이제 저기 량해목님이 폭탄으로 돌아가시고 우유님이 가장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우유님 썰었는데 제가 안죽었습니다 즉 우유님은 오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엄지님이랑 PWER님 기공해봐요 네 나리님도 저는 보안관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유님이 썰었고 예 썰었는데 제가 살아있는거는 우유님은 맞네 맞네 뱃속에 갇혔어요 이런 스페이스바였네 죽여 맞네 왠티스님 야 맛있어 나리님 보안관이 됐죠 네 저는 증거까지 될 수 있어요 우유님을 제가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엄지님 한번 죽여봐요 어디요? 근데 본사람은 QWY님이 QW님이 엄지님을 죽이고 QW님을 썰어요 오오 아 그렇게 해서 어? 오케이 연인승하려구요? 오케이 네 아 그렇게 되네 저는 자신있어요 여러분 일단 한마디 하자면 저기 레소시님이랑 화유님 연인이에요 하하 고수랑 연인 안되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일단은 우유님은 폭탄광이 맞아 연인승 되거든요 근데 네 음 음 어쩌지 네 고수랑이님이 엄지님 죽였는데 그것도 이제 엄지님 오리 아니면 그것도 곤란한 상황인데 근데 그건 또 맞아요 아 일단은 제가 죽으면 엄지님은 저기 적어도 오리는 아니란 얘기죠 뭐 그럼 손해네 네 네 아 아 그럼 어떻게 추리를 해야되나 화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추리를 해야될까요 잠깐만 화유님 목소리를 좀 켜야겠어 지금 리듬게임하느라 모르겠어요 아 아 그래요? 어 리듬게임하는 소리가 들려 어 따 따 따 따 따 따 우와 적었네 맞네 어 맞네 정확했네 야 고시나리에 피지컬과 머리 야 정말 빛이 났습니다 효 Billey 가지 하죠 들어와요 빨리 디멧 форм유면 우윤님 폭탄광 맞았잖아요 제 추리가 맞았잖아요 아무도 같이 있었을때 폭탄이 안돌아갔는데 우윤이 딱 나타나자마자 폭탄이 돌았다니까 폭탄광 말고 다른 회기기였던 마음속도 많은 폭탄광도 있었는데 그리고 확실한 마음에 죽였는데 맞았지 나레님 어머니님 죽이라고 하긴 잘했어 좋아요 디맥? 디맥? 내일 디맥 할까? 어 나 죽이면 고씨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저 붙어있는거 보니까 칼칼질 들고 있어요 저분 엘링크님 저 죽으면은 저 연예인이니까 저 죽으면은 일단 고씨님이에요 신고하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알겠어요? 아니 그거는 연예인? 지금 목숨의 위협이 위협이 되고 있어 지금 죽여봐요 죽여봐 죽여보라고요 네? 진짜 죽여요? 오 오케 오케 우유님 야 우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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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님이다 종 울려 종 울려 죽여봐요 했는데 우유님이 진짜로 죽여도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저 죽을거 같아서 죽을거 같아서 종 울렸어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럴때는 말없이 원래 죽이는게 원칙이에요 맞아요 진짜 죽을뻔했네 리듬게임은 좋은거 같고 원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거야 제 점수 야 솔직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지만 참았는데 사암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겁니다 우유님 저 우유님 찍습니다 우유님을 여기서 죽이지 못하면 제가 죽어요 저는 칼직이라서 죽으면 당신은 칼직을 잃은거에요 아 스킵을 해야겠구나 이거 왔네 나 죽겠다 이분은 오리여도 오리가 아니어도 칼직이기 때문에 고스나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혹시 고스가 죽으면 저를 불러줘요 예배당에 있을게요 예배당에서 고스나리 기도를 해주세요 네 고스나리 죽기 기원하겠습니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교회가셔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이미 지금 방송 다 끝났구만 왜와요 왜와요 아 고스가 그렇게 맛있나? 고스를 왜 이렇게 못 따라다니지 안다리지? 제가 스트리머라는 이유로 따라다니시는거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 비인기 스트리머니까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됐어 뭐라구요? 우유님 어디가셨어 우유님 사라지셨는데? 어 투명인간이다 아니 우유님 사라지셨는데? 투명인간이 있어요? 아니 양이 애목님 왜 저 따라다니시는거에요? 고스가 그렇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요 어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신고하지마요 신고하지마요 이거 신고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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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고하지마요 이거 보안관이 지금 죽인거에요 보안관이 죽여가지고 둘 다 지금 그 거의에요 어.. 아 네 아무래도 고스나이비를 썰려다가 옆에 있는 냥이님을 썬거 같네요 맞아요 그 고스나이비를 썰려다가 컨트롤 미스로 냥이회몽님 돌아가신거 같습니다 저 잘못 썰려줬어요 맞아요 선 넘었지 저희 너무 뭉쳐요 맞아요 고스나이비를 스트리머 좋아한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스나이비를 그만 따라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 미션하고 싶어요 일단 연예인이니까 저 죽이고 바로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오리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죽이고 치면 어떡해요 연예인이니까 죽어 보낼까요 다리님 좋아요 뭐라구요? 저는 패드인은 물론 안티팬 고스 동공양 오메데토 나니? 갈까요? 나니가 오메데토 때 이유는다 그냥 포기하겠다 보기여야겠다 됐지 형 하나씩 대고요 엄지님 그거 제꺼임 빠지마 자임 나 죽어요? 나 죽.. 나 왜 나 죽어? 나 연예인이라니까 인기투표 아 연예인이라서 인기투표 하는구나 아니 왜 제 말을 못 믿는거에요 도대체 근데 왜 죽었어요? 아니 우유님 저쩌려다가 양이님 쩔었죠 양이님은 뭔지에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니 처음 오신분들 잘 해드려야될거 아니에요 아니 양이님이 옆에 계시면 조심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제 잘못이에요 어 뭐야 QWA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야 왜이렇게 조용하게 돌아가셔 아니 근데 당신 옆에 엘링큰이 스파리였는데 옆에 아 몰라요 냥이혜몽님 일단 죄송합니다 저분 저쩌려고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바뀌었습니다 어 뭐야 어 엘링큰님 엘링큰님이네 어떻게 딱 비둘기랑 자경단 죽였냐 빨리 레디해요 빨리 시작하게 아 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나왔다 아 쓰레기 쓰레기지기 나와버렸어 와우 내 이 쓰레기지 그냥 거의하고 말지 이런식이 있기나 많아지 이거는 어 뭐야 우윤희 죽여 빨리 우윤희 죽여 빨리 우윤희 죽여 빨리 우윤희 죽여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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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펠리칸 있었네 야 울렸다 뭐야 아니 레윤희 네 어떤 상황일진 대충 알겠네요 하하하하 이거 아니 아 냥 우윤희 네 구나 저는 먹혔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검은콩님이랑 나리님이 우윤희님이랑 같이 다니는걸 봤거든요 저는 병원으로 가고 고수고 근데 요새 고수나리님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리고 검은콩님만 따라다니시길래 어 일단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응 근데 신고를 하니까 검은콩님도 없어졌네요 응 근데 저건 병원 병원으로 빠지고 고수나리님은 마을공원으로 갔고요 마을공원에 제가 있었는데요 응 그러면 저도 모르죠 우윤희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님 죽밑지기면 살려줄게 응 응 나 검인데 검은콩님들 살아계세요 검이라고? 솔직히 말해봐 흠 한이야 과연 누구일까 드디어 공공의 저 보스 나리라는 타이틀이 사라져 저 기분이 매우 좋군요 난 마지막까지 걔를 뒀어 정립직이면 살려준다니까 아 근데 진짜 펠리칸 잘가요 우윤희님 너무 티났어요 근데 나 검은콩님은 안 먹었어 그럼 뭔데요 검은콩님은 검은콩님은 냥이 해몽님이 꿀 받아서 써놨대요 아 고스나리 먹어서 다행이네 그래도 배불르셨습니까? 에이 배불렀어요? 고스나리 먹으면은 이제 우유님이 고스나리가 되는데 어떻게 닉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닉은 우유? 닉은 고스나리로 바꾸시고 제가 우유로 할게요 어떠십니까 제가 우유할게요 고스나리 하세요 이제 어떻게 방송도 위임해 드릴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봬도 1400 팔로워를 지닌 그래도 신인 유튜브.. 뭐냐 스크리머라구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때요? 대신 고스나리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스크리머라 아 그거는 좀 싫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농담인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스나리님이 고스나리님이 이렇게 가길래 저는 아 이리로 웃고 알아서 이렇게 갔는데 딱 있대 조용히 하세요 더요샤 한마디 하시면은 진짜 우유로 갈아버릴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무셨죠? 고스나리 무셨죠? 아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쟤가 안 무서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팡 왠지 만만하게 보는거같은 원래 그런 컨셉이예요 그런 컨셉 야아 야아 이분 가만히 계시는데? 쩔어버려! 쩔어엉 너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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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쩔어 앗 쩔어 쩔어 간장하게 쩔고 이상하다 보스는 한번에 하던데 다 듣고 있다 초반에 자리 안했는데 초반을 망쳤어 이게 저런 됐다 저런 됐다 됐다 왜 이렇게 모여 있지? 좋아 그럼 양해님이 보안관이고 잘못 짚었죠 자리 혼자 임을 누리고 있는 초반을 위해 자라지세요 이제 투명 오리자나 사라지셔요 자리가요 그사간 당신의 희생은 완벽했다 아이고... 다들 돌아가셨구만 말소리가 안들려가지고 알키 누르고 이렇게 있었구만 오바쓰보 왜 돌아가신 겁니까? 오바쓰보 왜...왜 돌아가신거냐니까요 오바쓰보 오바쓰보 아니 아니잖아 냥이님이 뭔가 게임을 재밌게 하시는 방법을 아시는구만 흠 그렇군요 엘리크님을 쾌고 우와 대트님이에요 뭐하나봐 아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하 저런 그럼 이제부터 옳기요이 하시죠 다행이다 만약 저사람들이 나달았으면 연인승이었잖아 아니 저런 저 연인 둘이서 나달았으면 지금 안들리기 때문에 그냥 죽일걸 연인 둘이서 나달았으면 연인승이었음 이거 와 연인승을 안하네 정의는 정의는 뭐야 연인승리잖아 연인승리가 되네 고스대 고스대 요이님이 연인이 됐으니까 고스요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스요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러면 일단은 거위는 이길수가 없었네 네 거위는 이길수가 없었네 저 여기 떠나겠습니다 떠날 때가 온거 같아요 지금 오케이 다음부턴 그냥 막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선놈이라뇨 빨리 시작해요 빨리 고스는 있는데 요이님 난 먹혔다구요 빨리 시작해요 이번에 안먹힐거야 당신 지금 연이 몇번이야 몰라 좀 많이 걸려 고스나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니가 안걸리겠어요 이 사람 바람중이야 네 당신 바람중이야 링크님 두고 봅시다 가시죠 아 또 또 또 또 나는 쓰레기다 쓰레기 지기 쓰레기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다 지기 쓰레기 이런 지금 없어지는게 나 차라리 없는게나 나은 쓰레기 어 혹시 조관 네? 조관 폭탄 오 다행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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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그 방금... 저 그 방금... 저 방금 망쳐왔는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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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링크님이 보안관이신가요 없는? 아뇨 아뇨 자경단이요 자경단? 그럼 이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겠구나 어... 저는 쓰레기재기라서 그 지금 그걸 찾고 다녔는데 장의사를 찾고 다녔는데 신고를 하셨네? 아... 그냥... 그냥 나 죽고 찍고 싶다 찍어야지 왜요? 냥이님은 갑자기 왜요? 나 죽래님 나 죽고님 나 지금 폭탄 있어요 폭탄 들고 있어요 10초 냥이님하고 직공해 봅시다 나 지금 폭탄 들고 있어요 10초 뒤면 사망이에요 저는 나 도도야 의심받으려고 했는데 시체도 못 찾고 이 티티티를 구매하고 이 티티티를 구매해보는 게 2일 1 열 1 이 티티티를 구매해 봤어요 10초 2 영감 또 죽죠? 젖어? 아니네? 오리였습니다 맞네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눌렀잖아 이 버튼 아 이 버튼 눌렀는데 이 버튼 눌렀는데 고스님 네 링크님이 참 고스님 같은 행동을 했어요 자경단이라고 해가지고 잡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거의네요 문제는 제가 거의라는 점에 문제 일단 의심되는 분이 셔어버렸구만 전 장의사라서 완전 시래기집 걸려가지고 아 그럼 그냥 이제 올이 되면은 칼집만 걸리면 일단 양일묵님 온 줄 알아요 지금 저한테 고스님 죽였으니까 만족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분 오늘 처음 오셨는데 벌써 고스날이 방송 적응하셨다니까 네 우선 여기 적응속도가 빨라요 아니 뭐 처음 오신 분들이 뭐 1분도 안되셔가고 스냅이 방송에 적응을 해 말이 됩니까 이게 칭찬을 해줘야죠 네 하하하하 되는구나 엘링크님 웃는거 봐서는 발견하신거 같은데 QW님 이거 많이 안쎄지 조용하군 전 투명한 사람이에요 아 짤이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진짜 아 오 잡았네 조용하게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저한테 억가심정 있으신가요 지금 자 원래 레디 레디 빨리 레디 나 칼직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칼직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장이사 연속 두번이 뭐냐구 아니 전 이제 링크님만 쏠고 갈려고요 하하하하하하 링크님을 우진 억가심정 으흥 으흠 따 따 따 떠 러러러 dazzle 니카 aanal 컷 뭐야 하윤리를 못리어 한림 아까 말 한번 했 Flo 손이 고생을 했고 ário park 왕이다 그 화요인이 자경단 걸렸어! 자경단 걸렸어! 엘링크님! 엘링크님 원했어! 해가지고 그 엘링크님 죽여야 하는데 엘링크님이 썰어버렸는데 여기가 광장입니다. 에이 쾌거 아니에요 쾌거 아니에요 쾌거 아니에요. 제가 썰는 거 봤어요. 에 쾌거 아니에요. 이제 화요인님이 나 자경단이 억화 심장 풀러 갈까 해가지고 링크님을 찾으러 갔어요. 네 근데 화요인님이 링크님한테 썰렸어요. 맞아요. 아 셀러 갔다가 셀렸구나. 네. 와우. 그러면은 엘링크님은 직업이 뭐예요? 저요? 저요? 우리겠죠. 네 우리죠 뭐. 우리겠죠.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니면 쓸 수가 없지. 맞네. 저 사람 뭐예요? 뭐지 저거? 여러분 여러분 죽봉 조심. 아 그러네. 흉내작이는 금방 느끼는구나. 암살자가 있었구나 아 아니 저 암살자 아 암살자 근데 복사나리 직업이 뭐길래 흉내쟁이 아니면은 자살? 예 어쩔 수 없어 흉내쟁이는 들킬 수 밖에 없어 암살자한테 들킬 수 밖에 없어 왠지 모르게 어쨌든 이겼으니까 난 아 흉내쟁이는 어쩔 수 없이 들킬 수 밖에 없었어 직업을 아 아 직업을 들킬 수 밖에 없었다니 화요일님 안돼요 저 닌 저한테 안돼요 이렇게 칼스탑으로 나한테 덤벼 야 이러다가 둘다 이거 앙금 생겨가지고 어떡해요 안돼 컨트롤이 안돼 화요일님 덕분에 화요일님 덕분에 엘린크님이 오리여가지고 죽인건 맞지만 저도 저격 당했다고요 화요일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검은콩님을 잡을지 못 잡을지 어쩔 수 없이 알 수 밖에 없을거에요 흉내쟁이는 알고있기 때문에 흉내쟁이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 저격 저격러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나리님이 오리라는게 나왔거든요 오리팀일때 오리 근데 제가 오리인게 밝혀졌으니까 남은 오리인 검은콩님은 어쩔 수 없이 나리님이 흉내쟁인걸 알게 된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힘내쟁이를 듣힐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고 있어요 저도 아.. 힘을 위해서라면 도망치는게 정상이었겠지만 화요일님한테 지긴 싫어가지고 화요일님 화요일님 힘을 위해서라면 화요일님 영웅이 되시긴 하셨죠 화요일님이 어찌됐든 희생으로 엘리크님을 죽인거나 아니면은 그냥 엘리크님을 죽인거랑 똑같은 그거긴 했어 어 어 뭐야 안죽었네 다행히 한기는 한기까진 아니고 그냥 오윤이 3명 남았나 이거 우윤님은 제 인사밖에 안받 거든요 고씨님 음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 나무놀이가 아 나도 고씨지 아니 감상처리 감상처리 더몬입하지 말아요 더본 더본은 해수욕 쓰지 말고 어 억가가 오늘 많아요 그니까요 그래도 미 꺼 고씨 안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일만 가셨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어 근데 네 전 죽어도 상관없지만 전 알림찍이거든요 찍어볼테면 찍어보던거 찍어볼테면 찍어보던거 어 배찜 배찜 그 예배당 그 노랑님 그 병원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누군가 모르겠다 에허 в 아 어허 으 아한 으 으 야 이거는 좀 위험하다 쪼읍 위험하네요 어흐 세상이 다 억가뿐이야 랄랄라 랄라 랄라 거기서도 억가당하고 리듬게임에서도 억가당하고 테트리오에서도 억가당하고 학교에서도 억가당하고 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 야아아아아아 봐라 내가 고슴이 죽을까? 야아아 야아아아 저는 뭐 오늘은 선량한 거위가 좀 많았기 때문에 키보드 소리가 들리는건 맞지만 리듬게임 하시는거 맞구만 잔 닌 내 랄랄랜 낌 낌 야 우유님 위험해요 우유님 위험하다고 당신이 제일 위험해 우유님 당신이 제일 위험하다고 우유님 위험하다고 위험해요 우유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저를 퍼블 시키려고 그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끝 비둘기 승 비둘기네 비둘기 승이라니까 이거 졌다니까 환기를 왜 안시켰어요 근데 환영님 분노하면서 돌진하길래 타깃을 저로 바꾼다는데요 아니 갑자기 환영님이 나 사견딸이야 엘리그님 아니 고시나리급으로 원망받고 있잖아 아니 지금 팀을 위해서는 도망치는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기엔 환영님한테 죽기는 싫어 양예목님 재밌죠 재밌으면 유튜브 구독도 눌러줘요 아 아니 왜 자꾸 이런 직만 걸리냐고 왜 왜 나에겐 칼직을 안주는거야 나에게도 칼을 지어줘 나에게도 칼을 지어주란 말이야 칼을 지어줘 칼을 지어줘 칼을 지어줘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죠 네 눈앞에서 두 명이 시체가 되어 아 그래요? 일단은 엘링크님이 돌아가신거 맞전에 화요님이 복수에 성공하신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검쿵님을 죽이려다가 그 앞에 있는 엘링크님을 써신거 같은데 아 그래요? 저한테는 우려 개꿀인데요 Nana 바보앙구한 이제 고박스보라고 안볼려고 되는건가 바보앙구하고 그래서 누구 찍어야 돼요 이거 지금 찍을 사람 없잖아 보스님이요 저 알림링이요 알림직 할림직이요 네 알림직이면 찍으면은 손해입니다 그래도 찍어야죠 죽이세요 뭐 저는 이미 게임할 이지를 잃어버렸게 괜히 죽였지 엘리크 죽였지 된 고민하다가 엘리크님 죽였는데 아니었구만 고바시브에서 냥이해몽님 바보완가님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랑 같은 바보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유님 여기 또 비둘기 있는거 아니야? 도망가 음 조크맨 토마토 던지기 도망가 끝 물건 쌓기 피 구하기 물약 정리하기 근처에 물약 정리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 아니구나 아아아아아아 그렇구만 어렵구만 어 엠 엠 음 은빈님 코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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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죠? 어서오세요 재밌는 고시나리의 방송에 웰컴 시참 가능하시구요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시체에 광장 아닐까요 펌프 바로 앞에서 신고 누른 광장 위에 있었는데 광장 위에 있었다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체가 어디 있었냐구요 광장 위에 있었다니깐 광장 위치 아 감이 안잡히는데 직공은 아직 하는게 아니고 광장 위에 있는 광장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광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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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러면은 누구지? 감이 안잡히는데 지금 대찌님이 원신하시는거 보니까 대찌님이 범인 같기도 한데 어? 왜냐면 대찌님은 원신을 하게 되면은 죽여도 관계가 없거든 원신한건 나 다 우리 아 우리랑 다 거의 태어났는데 왜 내가 죽는데? 나 뭔데? 나 연인이라니까? 와아 아니라니까 몇번 얘기해요 아니 이번판은 시민팀에 트롤이 맞네 하하하하 엘링크님 빨리 돌아가시니까 브레인이 안타는구만 소영 보안관한테 죽었어요 아아 그렇지 바보 왕관이라고 저랑 같으면 바보 타이틀을 가지고 야아 나도 안죽였다 하하하하 맞다 맞잖아요 제 추리가 맞잖아 왜 안찍었어요 왜 저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게 만드냐구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거에요 고스나리를 믿어야 됐습니다 왜 못 믿으신거에요 아니 양이님 정답은 씩님이라면 고스님 찍을거 같아서 난 님한테 뭐 억울하게 억울하게 안했는데 난 님한테 억울한 상황이 없을거 같은데 솔직히 고스님은 링크님한테 당한거 없지않아 없어요 아 또 쓰레기지기 걸렸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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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아니게 왜 중간에 끊겨 오케이 뭐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랄랄랄 랄랄랄 랄라라 깨져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니 안녕하세요 요까지는 하고 먹어야죠 안녕하쎄 먹히면 어떡합니까 랭이몽님 왜이렇게 던지고 싶죠 왜요 왜요 무슨일이에요 무슨일이에요 검은콩님 저 지금 먹혔어요 네 왜요 저 지금 먹혔다니까요 먹히면 배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뱃속에 고스이나리가 있는데 아 플러시 안녕하세요 양해몽님 뱃속에 네 안녕하세요 신고하면 끝난다 이거 양해몽님 잡아야 된다 난 이 사람아 찾고 있었는데 왜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빠입니다 하유님 샴빠예요 축하드려요 그래서요 누군가 량의 몸이 죽여야돼 아 이런 죽었네 화요님 억울하시겠다 화요님 억울하시고 랜님 억울하시겠다 하지만 어이솜이? 어어 그 벨린판이 폭탄이 있네 어 망했다 너구도구만 났어요 이런 이게 바로 고스날이랑 같이 게임을 안하니깐 그런 사단이 일어난겁니다 멘티스님 방송에는 지켜주시니깐 감사드립니다 후유님 우유님 그럼 웬만하면 나리님 아니면 대찌님 이거든요? 그렇게는? 엄지님은 아까 단골을 봤기 때문에 엄지님이 뭐 할 순 없고 구씨덕 안해요. 하지만 고씨덕! 고씨덕이잖아요. 이런 이 모든 게 고씨덕이잖아요. 자기가 올인하면 폭탄단계 군대를 굳이 안 알릴 것 같고 맨티씨님 그래도 의리의 맨티씨님 아무튼 안해요. 일단은... 맨티씨님 포인트 얼마나 있어요? 일단 대찌님 그럼 직업 말해봐요. 포인트작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죽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냥이 님부터 죽입시다. 왜요? 냥이 님이 펠리칸 같은데? PWA님 아니면 냥이 님이 펠리칸이거든요? 저요 포인트작 해암. 저요 포인트작 해암. 아하. 포인트작 때문에 계시는 거구만. PWA님이랑 냥이 님. 포인트작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 한창. 고씨덕이 포인트가 뭔지 해. 냥이 님 일단 갈 테니까 KWA님이 냥이 님 죽여요. 안 끝나면 망하는 거구만. 아하. 으흠. 근데 나도 예배당에 있었는데. 3, 6, 3, 9, 6, 9. 얼마나 많이 쓰셨으면. 펠리칸. 젠장. 냥이 님 드셨으니까 좋으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렇게 좋았냐고요. 골씨나리를 두 번째로 먹어서 좋으셨냐고요. 이왕이면 첫 번째로 먹어주시지. 제가 후배가 됐잖아요. 아니 리듬게임 하는 소리가 됩니다. 엔티스 님 지금 미쳐가는 중입니다. 리듬게임 같이 하실래요. 미래가 됐어요. 냥이 님. 뱃지 님 달자. 뱃지. 뱃지. 맞아요 저 달아줘요. 하윤이 왜요? 아 우리. 엇. 어머냐. 뱃지 님은. 뱃지 님은. 곧 쓰나리가 없으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범인일 수 있는게. QW 이아 님이랑 양이 님이거든요. 엄지님은 경로상은 안되고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경차 다닌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저... 네네네네 일단 QW 이하님이 굳이 폭탄을 말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대찌님이 오리라고 말한 상태에서 의심되는 건 저는 양이 님이 해명 뒤졌으니까 바로 종 울리실 줄 알았어 양이 님을 죽였는데 펠리카니 나왔다 QW 이하님은 잘 된단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대로 대찌님을 죽일 수 없거든요 못죽이면 그대로 QW 이하님을 보내면 될 거고 음...응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건 엄지 님 직업이 뭔지 모른달까? 그렇게 생각나 욕심쟁이 욕심쟁이 몰라요 소식 말해서 엄지 님이 말을 안하셔서 일단 대찌님 먼저 보내줘 욕심쟁이 소화시켜줬죠 그러니까 저기 소화 된 김에 고스나리 유튜브도 구독 좀 해주고 그래요 양이혜몽 님 자주 오실 거잖아요 저 종합게임 스트리먼데 재밌죠 이렇게 구구덕 재밌게 방송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양이혜몽 님 역시 옳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시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끝나 끝나 나 그만하고 싶어 우리 나 죽이는 거 잘 못해 나 죽이는 거 잘 못해 저는 고스 님 썰고 싶은데 아님 원신사아드라 지금 잘 죽이지도 못하는데 오리가 걸려가지고 아하 그렇구만 Mr. 개최데 나 오리도 꼬집 걸린거일거 고스 님 두번째인가 연속 두번? 뭐라구요? 우유 님 지금 고스나리 신수하게 카직 줘 이렇게 들렸는데 맞나요? 네. 네. 네? 신규하게 내라뇨. 저는.. 곧은 곧. 지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들의 적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이 내 고씨가 아니고 이 고씨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 고씨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고씨를 얘기하시는 거죠? 제.. 저 아니고 지금은 업보를 청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어 근데 저는 추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레디를 하시고 빨리 시작을 하시죠 최근 업무 안써가지고 먹자 먹자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말씀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험기간이라서 많이 못들어왔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험기간인거 알고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비둘기 있나 보다 이따가요 뒤에 아무것도 못들었거든요 고스님한테 다 있었으니까 달렸어요 뭐라구요? 고스님 고스님 죽어주세요 제발 왜요? 랩님 죽여달라는데 고스님 죽여주세요 저 저래 고스님 왜요? 왜왜왜왜 근데 이거 근데 광콩님 죽어 뭔지 죽여달라는거에요? 연인이래요 연인 고스랑 아 그러면 죽여만 하자 아 뭐 이 소리하시는거에요 지금 다들 그걸 긍정을 하시면 안되지 이거 광콩님 죽으면 고스님도 가거든요 어? 공성점이네? 야 이거 올이다 이거 내봤데 아니 왜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런거를 밝히면 안되지에에에 그렇지않아요? 그렇지않아요? 고스님 그렇지않아요? 어디가요? 고스님 그렇지않냐구요? 네? 고스님! 말씀해보세요 고스님! 어? 먹였다 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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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죽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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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그니까 고스님 그 나 죽이면 고스님이 고스님 근데 아 아니 다 빚긴 하는데 안 빚혀 일단은 엄지님 엄지님이 편리칸이라는거니까 네 내 손실 난다 박양이요 내 손실 난다 빨리 뛰세요 네 뛰고 있어요 열심히 네 화이팅하세요 아 리눙게임에 하지맞다 아 뭐하지? 펠리콘이 있나? 아 제가 펠리콘이지? 엄지님 펠리콘이라며요 알겠습니다 먹자 먹자님 엄지님 엄지님 저를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후련했냐? 근데 고스님 저는 이제 고스님 저는 손실이 했어요 근데 환경상 이제 죽어가지고 그런거지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연인 걸리셨던 분은 바로 포기하셨던데요 골씨나리를 골씨나리랑 연인이라 그래가지고 골씨나리 믿고 골씨나리가 됐는데 우린 일단 골씨나리랑 연인이 되면 일단 그때부터 포기해야되요 하 absolument 소완도 없어 아니 고수님은 무조건 첫판이 죽기때문에 포기해야되 그러면 지켜줘야죠 우효님이 지켜줘봤자 지켜줘봤자 어차피 다른 서방이 тех 고스 Bijan 님을 썰거나 그다음에 그 다른 연인을 썰거나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씨를 더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고씨나리가 죽을 것 같으면은 몸을 던져셔도 우유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제가 안 지켜도 되잖아요. 팩트 말고 그러니까 나는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건데 부탁을 하는건데 그렇게 팩트를 알리면은 할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안 지켜줘도 되거든. 제가 지켜야지~~ 오오~~ 다음판 기대하겠습니다 우유 님~~ 다음판 기대할께여... 과연!!! 몸을 씻기실런지 어머나 와 적이랑 연인걸렸다고 바로 신고해주시는 아저씨 감사드립니다. 저기 먹자 먹자님시라고 하거든요, 한 분 더 들어오시니까 좀만 더 기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인 사람이 자경단 자 한 분 더 들어오신대요 난 죽이지도 못했다고 죽이세요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먹혔다고요 설마 내가 죽이려고 간 상대가 필리콜 있잖아 누가 알았어요 그 제가요 꼴이라가지고 이제 검은콩님이나 고스나님 나오면 어차피 흉내증이 있으니까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그 엄지님이 눈앞에서 썰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썰려고 엄지님을 썰려고 했는데 우유님이 찐작용단이 야 근데 그걸 또 자경단을 썬게 놀랐네 아니 먹자 먹자님 안 들어오시나요? 들어보셔야 되는데 아니 나 장애사여가지고 어떻게든 처음에 시체 확인해야 되는데 헤리인데 다들 죽이고 바로 신고하니까 아 잠시만 신고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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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신고하지만 안 들렸어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는데요 시작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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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야. 알지기인데 맞혔네. 맞혔네. 저런. 저런. 맞혔네. 사유님. 네. 사유님 암살 짜죠. 제가 암살을 못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아 그래요? 야. 야. 알지기인거 어떻게 하라 싶지. 저 다음 밤에 죽으니까. 그럼 일단은. 지금 죽여야긴 하거든요. 제가. 와. 자기가. 죽여놓고. 무격대. 와. 저런. 이중. 인격자. 검은. 검은공님. 왜냐면 저 게임으로 두 분 있거든요. 그 2분 정도만 답을하기 쉬워요. 찍으신 거 같아요. 왜냐면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였던 거 보니까. 찍으신 거 같아. 그러면은. 다음. 다음은. 무조건. 저기. 그어지. 근데 양님은. 왜 돌아가신 거예요? 양님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곧수나이보다 더. 퍼블이 되어 있는데. 네 날날날날날내내날내날내날내날날날날 날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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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날날날납 미니게임icles에 조종 newly tiered Exact 아 이건 집중력을 요하게 되는 다 했구만 아 엘링크 님이 죽이셨군요 저는 현량합니다 먼저 죽여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선량한 선량한 스트리머 고스나리 많이 홍보해 주세요 킥 동작이 있을까요? 노노노노 정답은 정답은 아 저 힐 내 정답은 실로 정답은 누가 또 돌아가셨나? 엘링크님 들어가셨나? 그러네 아이고... 저도 이제 죽을 목숨이군요? 하필이면은... 네... 알아서 잘 하시고요... 어... 하필 링크님이 죽으셨네? 일단은... 갑자기 대찌님은 죽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만 갈 거고요 저는 제 밑에 색깔이 의심됩니다 밑에 색깔이요? 아... 저 분이요? 예 펜 많이 소유하실... 갓부분 저는... 어? 3, 2, 1 하면 죽여주세요 3, 2, 1... 죽여! 어차피 내 직업 알잖아 고수 죽였잖아 죽이세요 빨리... 죽여요 제발... 라시스덕 할게... 아예 원신하고 있을게 어... 내가 알아서 죽여봐요 그럼 이제 못 죽이게 하시면 되죠 이제 뭐... 쫄? 일부러 살려주신거죠? 아 진짜 랩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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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거 일부러 살려주신거죠? 베개 마시는 분 보내라고요? 고수님 아 고수님... 나 죽기면 고수님 보내죠 어떤생각... 좋은생각이죠? 좋아요 좋은생각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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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리게만 하고 태트리하고 있습니다 우유님 아네요 팬이 많네요 고수나리 보다 팬이 많은 분은 안계십니다 기보소 소리가 거기서 거기서 근데... 고수나리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아... 어째... 어떻게 해도 일단 이겨요 뭐야... 아... 그런가요? 왜냐면요 거무콕님이 지금 아직... 그... 기회를 한 번 있어요 네 이미... 서윤님의 직업을 알고 계세요 거무콕님이 그쵸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같은 알림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미 고수나리님의 직업도 연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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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들도 어쩔 수 없이 거무콕님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다행히 고수나리님은 연인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뭔소리에요 제가 연... 저랑 연인이 되는 걸 영광으로 하셔야죠 아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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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이면 랜님 거무콕님 저를 그렇게 죽였어야 속이 후련했냐? 아... 네 네 네는 지금 거무콕님이 얘기 안 하셨는데 누구에요 지금 대답 누가 했어요 지금 저요 저요 긴 글자 중에 누가 움직이는 걸 봤는데 그게 잠깐 한 분 들어오실 거... 먹자먹자님 들어오실 거죠? 오세요 고수님 죽이셔 고수님 죽이셔 고수님 죽이셔야죠 이거 안 들어오시나요? 방통이 안 계시나? 고수님 죽이셔 아FOA 들어와 오세요 네 고경라면 조금만 기다려 후툼 예전 잠깐 풀게요 울력 울력 돌려가요 로고터 울력 졸 흫흫흫흫흫흫흫 나 졸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아이고 쪼 아 나 진짜 진짜 천재다 야 어떻게 그 북돋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쪼이 저는 어 저는 양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를 못 쓸거에요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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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하신다고 하니까 양치하실 때 시작해야 됩니다 쓰레기다 고마워 가만히 있을 때 칼칭 담으면은 바로 썰 수 있지 그러면은 어 들어오셨다 즉 골스냐이는 퍼볼이 아니게 되는거지 아주 좋아 후투티님 고안이 하세요 레디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안걸리네 어허 어헝 아허 어헝 이게 안걸리네 아하 아하 고수님 이리 오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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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 죽이고싶다 왜그래 어 뭐야 허 허 허 화윤이 같이 죽었네 연인이라 같이 죽음 아니 너무하잖아 상상 원해명 Democr 나는 결과를 검은 검은ต 콩 tang 한 마디로 지금 시민이 겁나 보인다 죽이고 싶어서 죽였는데 시발 해명할게 없죠 쫄? 이 단어 단어가 너무 웃겨요 보안관이 트롤해버려가지고 아 나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자리 남쩌 들어와요 니모꾼님 얼른 들어와요 아니 엄마 시험 마지막 주인데 누룩기 선생님 하라고? 네 엄진님 달죠? 제 말 한 번 믿어봐요 엄진이 한 번 달아봐요 난 이제부터 우유님을 따라다닐거에요 BWA님 저랑 같이 다니는 것도 방법임 BW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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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건너뛰기 한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지? BW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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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BW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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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스킬을 하는데 이게 뭐 공전이라봐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빠요 쓸 순 있었는데 사퇴 연인이라 이게 아 저 믿고 한번 진짜 엄진이 가봐요 저분 말이 없거든요 네 아까부터 말했다만 침묵은 했는데 직업 뭔데요 갑시다 아직 다 났어요 다음판에 대찌님 죽여드릴까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꺼놓고 계속 말을 안하고 있었네 어쩐지 안죽어요 쪼리난다나가 왜 이렇게 웃긴지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도 못들었겠구만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방코드 치고 들어오셨고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아니 알직이 다 나왔는데 알직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글씨 그청인가 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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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디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깜짝합니다 손나리x2 아이고 여기 잘못한다 오늘 어까만 참 많네요 진짜 어까만 관전중인데요.. 아아 그 오리.. 오리신분 한분이 이 바딱으로 가졌어요 양치하러 가졌구요 양치 그래서 지금 못해요 이분 하필이면 오리 걸리자쇼 가신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오리가 걸릴지 몰랐지 얘기하고 가셨기 때문에 아니요 대치님이라니까요 얼른 찍어요 빨리 끝내버려 끝내버려 야 오히려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계시는게 더 승중력이 높은데 대치님 대단한데 오우 와우 드디어 차라나셨구만 대치님 대치님 돌아오셨군요 대치님 돌아오셨군요 대치님인거 아셨죠 끝났네 대치님 대치님 이제 현택당하고 끝나겠네 간택당하고 끝나시겠네 자 암살 당하자마자 대치님 오셨군요가 바로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끝났지 이제 이거 투표로 이제 대치님 마무리 들어갑니다 아니 연희는 죽은거에요 이거 아아 아니 싸우는게 얘기해보세요 한번 이거 투표 안하면은 게임 끝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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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참해도 돼요 당연하죠 시참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몇판 안할거니까 얼른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묘하다님 아니 갑자기 돌아오니까 다 죽어있어서 놀랐죠 암살자 죽여요 빨리 뭐하시는거야 지금 하지 않았나 해외 집에 공 **** 우유님 빨리 대치님 달아요 저는 선량한 거의였는데 년인이었어요 와 세븐 그래도 우리 잘가요 대치님 와 진짜 서른돋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근데 요이님은 아까운 보스님 때문에요 왜 저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 검은콩님한테 쫄 이랬다가 죽었어요 그 짓을 하니까 죽잖아요 당연히 검은콩님한테 쫄 하고 도발하고 죽었어요 한 번 더 들어오실 거니까 시작하지 마세요 아직 거기서 도발을 하세요 진짜 맵 이것만 하나요 다른 맵도 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늦은 관계로 다른 맵은 다음에 이러니까 제가 보스님과 퍼브라는 이유에요 아시겠어요 드디어 자 들어오셨고요 준비하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강러브 하늘하우스님 빨강러브 하늘하우스님 자 레디하시고요 어까 그만 당하게 해줘 허현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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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엄진이 나가셨는데 괜찮나 아 아 또야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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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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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부지런히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타잉 딴 딴 딴 aucun 어... 자 어디서 발견이 됐나요? 병원인데... 병원 쪽에... 뭐지 않네요? 아 병원 쪽이요? 허어어... 허니야 허니 허니야 근데 뭐 누구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오스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오스님이요 저... 또 저 찍을 거잖아요 지금 다들 좀 재밌게 해보자고요 골수나리기 때문에 찍지 말고 진짜 머리를 굴려서 한번 찍어봐요 아 연인이시구나 그러면은 구원... 구원해드리죠 아 살고싶어 아하 근데 링크님은 언제쯤 돌아가겠어? 이거 이러면은 구원을 죽임으로서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 구원을 죽임으로서가 아니라 이거는... 아... 알겠어요 대충... 나리... 저랑 거리가 먼 직업이 뭐가 있죠? 프리랜서? 그러게요 아니요? 저는 일을 착시하기로 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일하고... 어... 스트리밍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고수나리를 본받으세요 다들 어? 본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고수나리를 찍겠지 아 참고서 안찍었어요 아 참고서 안찍었어요 아 이거 폐하겠... 하아... 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왜요... 이제 제 팬 아니신 분들은 딴 데 가세요 고수나이니 팬이에요 라고 얘기 안 하신 분은 다 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특별히 마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링크님의 직업을 알아요 오케이 양쪽 켜기 여긴 또 뭐하세요? 굿 불붙이기 여기에서 튜토리오마이건다 아주 좋습니다 또 부불치기가 또 있군요 바로 붙여주는 샌실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구만 왕기죠 왕기죠 왕기는... 왕기죠 고수나리 사랑한다구요? 감사합니다 고백 받겠습니다 흐흐흐흐 그래요 한번 달아보죠 안되면은 그때 랭닌찍으면 되니까 저는 우윤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게임 막 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누가 누가 그래요 제가 스파이일 것 같아요 왜요? 아 고수는 거위여도 거위여도 오리 취급 받는데 아... 아무 위 없이 죽이는 게임 못하는 분 있어요 뭐야 대찌님 잘가요 아 대찌님 아니었구나 아 맞냐 비둘기였네 우유님이었구만 대찌님 보내버릴 뻔했어 짱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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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링크님 스파이가 되셨어요 골씨 골씨니 팬이에요 라고 하셔야죠 그 나린님 왜요? 제가 그 잠시 씻고 왔는데요 네 제가 없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진거에요 나린님이 스파이라는데 일단은 미꺼 엘링크님이 됐었구요 그 다음에 저기 우유님이 무빙이 비둘기랑 흑사해가지고 찍었는데 진짜 비둘기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나린님이 딱 거기까지 그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나린님이 엘링크님한테 지목을 받으셔가지고 나린님이 스파이 같다고 하신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꺼 엘링크님이라고 이러고 있는거고 일단은 제가 죽인건 아니구요 뭐야 일단은 제가 죽인건 아니구요 뭐야 허허허허허허허´호허허 혓바다 널리는거 보이죠 아 뭐야 연인킬 더블킬 트리플킬 네? 저는 고시의 나리 라서요 나리님이 제가 본 눈앞에서 터졌어요 연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연인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 죽음을 슬퍼하시는 분도 계셨다니 말 안하셨지만 보통은 즐거워 하시던데 원니님 수고하셨어요 도돌새구만 다음 다음판 막판 갑니다 시간이 벌써 열 열두시가 다 되어 가네요 다음판 다음판 테트리 테트리 레오가 뭐예요? 레손실 나도 움직이는 분 계시는데 뭐 저는 레손실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게임을 껐는데 저는 테트리오 안한지 어 니모꾼이 나가셨다. 왜 튕기신건가? 끝! 끝! 이게 바로 정인을 승리한다. 죽인 이유나 들어봅시다 한 번. 양희님 왜 죽였어요? 이유나 들어보죠. 아니 잠깐만 일단 들어보고 싶어. 나 저 사람 죽인 이유에 따라서 저 사람 어떻게 할지 정하자. 저거 오빠다. 말해봐요. 양희님 저 왜 죽였어요? 쩔었는데 쩔었는데 우리가 맞았네. 일단 그건 맞는데. 쩔는데 연이 더 왔는데. 저런 상황이 비슷하구만. 네 말해봐요. 이유에 따라서 님의 처분이 정해져요. 님 뒤졌다. 니모꾼이 죽었다. 닌 닥치고 죽었다 일단. 네. 하하하하하. 고시나이랑 같은 이유구만! 제 기분을 이해하시겠죠? 오랜만에 빠깬이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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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거는 큰일났다. 일났다. 일났다 안녕하세 요 안녕하세 5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 4 알지 인데요 칼직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칼직이 아니에요 아 네 현실이 저리 가요 지금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무슨 옆 듣고 있는 거에요 지게 근데 있다가 가야겠다 일단은 빨리 그걸 해야겠죠 아 환기 어 환기 환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고스날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 제가 러브하우스님이 수상한 이거 뭔지 알아요 저분 왠지 펠리칸 같거든요 아 그래요 어 에 맞나 vlar real 아 좀 이쪽은 뭐 해요 근데 저랑 오래 있었던데 저를 안먹으신 거 봐 complac선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북한 근데 왜 따라왔어요? 아까? 어허허허헉. 미쏘라 따라와 감았어요. 미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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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쏘라. 미쏘라 미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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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간다기에는.. 달달. 엉선이 너무 겹쳤는데.. 채소 중립인거 같은데. 나는 일단 건너뛰게 해야겠다 누군진 모르겠다 어 설마 도둑이.. 그러네 도둑이 있겠네 어 연기.. 연기력이.. 만약에 도둑면 진짜 연기력이 진짜 짱이다 칼칭이 쓰면은.. 쌀면.. 도둑되면은.. 이러고 갑자기 미꺼 곧신하듯 걸리는 건 아니겠지? 비해망사.. 잠시만.. 아홉명인데 중립둑이면 오류둑이야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게임 저 도둑 도둑이 었습니다 맞네.. 빨리 끝났으니까 한번만 더 하죠 네 아니 스키마자 했는데 왜 다들 갑자기.. 맞잖아 왜 엄청 잘하네 연기 엄청 잘하시네 다들 스키마자 했는데.. 아니 나린이 왜 바보같이 전문찍어요 나 스키마자 했잖아 에? 스키마자고 계속 말했는데 잠깐만met 아 나린이 진짜 트로리는 아 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내가 트럴이예요 저bach 뜨거워 갑자기 투표를 하고 있어요 난 건너뛰겠다고 난 잘못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건너뛰기 했어요 건너뛰기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러브하우스님 투표하신 분들은 네 저는 러브하우스님 터프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스킵했습니다 저 사람 왠지 도도수일 것 같아서 제 오리가 끝나긴 싫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왠지 왠지 느낌이 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건너뛰기 했는데 아 이때는 투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배신 한 판 더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시작해요 마판입니다 어허 어허 아 물 마셨습니다 설마 젖 썰려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우유님 오지마요 오지마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오지말라 그랬어요 오지말라 그랬어요 오지마요 와 무섭네 이분도 무서워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워 내가 죽은 줄 안 해 누가 돌아가신 거야 후투팀이 투투팀 이미 들어가셨잖아 일단은 봅시다 최구심리 캐구밟으셨습니다 캐구밟으셨습니다 네 전문업자 아니에요 이거 최고인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알찍이거든요 알림찍이 알림찍을 알 수 없어요 일단 저분도 알림찍이라고 하셨어요 애초에 전문업자던데 이거? 너무 빠른거 아니에요? 알직이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전문업자기라니까 이거 저분 맨날 알직이라고 맨날 알직을 믿으면 안돼요 지금은 한날부터 알직 밝히는건 안되지 일단 그냥 저격러가 있는거 같아서 직종을 공격을 못하겠네 전문업자기면은요 어 근데 누구야 지금 마이크 이거 근데 그 근데 전문공님이 이제 연매를 확인했을때 영이라고 하셔가지고 억울한 영혼 이건 진짜 가셔야 될거 같아요 어떻게 써드리지? 진짜 전문업자였는데 내가 전문업자면은 아 근데 마이클 누구야 진짜 빨간거 하늘하우즈님 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아닙니다 알아요 이거 화요인님인가? 화요인님 네 왜그랬어요 마이클한테 사과하세요 마이클한테 미안 마이클 원래 많이 미안해요 마이클 이런대요 아 근데 진짠데? 근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건너뛰게 전문이면은 전문이면은 아쉽 전문이면은 전문이면은 그냥 전문인거 밝히게 해주시고 일단 링크님 증거가 중요하시니까 파메하우즈님은 제 용기장 정판 와아 1스택이면 괜찮은데 2스택은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어서 마이클이로 데대님 프로 진짜 아 진짠데 이거 맘대로 해 ash.com 역시 2스택 야 이렇게 와 위험했네 스택 맛있다고 왜그 의심을 받지? 안녕하세요 화요인님 Ma이크 조심 부터 하세요 우유님 팬이에요 다들 조용하시잖아 그렇다면 나도 왜요 왜요 아 아 시켜 시켜 하시는 거구나 미안해요 오지마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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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직이에요 칼직 진짜 뭐라구요 지금 저기 중에 칼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유님에 따라와요 안 따라온다 다했다 아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전전판 연인이었던 우리 QW1님 안녕하세요 와우 먹혔어요 빨리 살려줘요 우유님 왜 지나가는 거야 그냥 아 그냥 처단할걸 아 나 먹혔어 그러면 이거 랩님이랑 랩님이랑 개찜님은 아니고 QW1님 펠리칸입니다 잘가세요 QW2 잘가세요 QW2님 잘 되셨습니까 저는 충분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QW2래요? Q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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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투표하네 QW2 QW2 넹 Q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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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3 Q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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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누구지? 우리 둘이 계속 RZG라고 RZG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대찌님한테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지? 야! A 링크님 그거네! 맞네! 이 분 아 링크님 맞네 링크님 맞아 아 맞았어 쏠려고 찾고 있으면 우리님이 와서 먼저 썰어버리네 나도 보안 꺼냈는데 아아아아아아악 자 맞판 즐거웠습니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방송 보는거 잊지 마시구요 리듬코드 받으면 무조건 리듬코드 입력해가지고 혈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나리님 내일 좀비 공포가면 업데이트해요 에? 뭐 공포 뭐라고요? 아인가 그냥 가면 튀었나? 공포가면 튀었나? 흐헤헤헤헤 어 내일 업데이트 나온다? 네 그리고 내일 동화다로 업데이트 돼요 저기 엄지님이 후구질하신 아 그래요? 아아 내일 종고 재밌는거 업데이트해요 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 내일은 다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전 내일은 참여 못해요 오 왜요? 그런가요? 쩜기가? 엘링크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출석체크하지 않으신 분은 들어와서 출석체크 해주시고요 와 오늘 감정치지 못한게 아쉽네 자 저도 오늘 졸리기 때문에 뭐 방과후 방송은 따로 없고요 와 근데 프루티님 차이가 거의 왔을 때 진짜 간쩀렸다 근데 엘링크님이 약점이 있는게 그 오리가 걸리면은 좀 조용해지시네 아니 이번엔 좀 시끄럽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좀 시끄러웠어요 약간 버릇인 것 같아 아 QW님 감사합니다 화유님 감사합니다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대친님 감사합니다 엘링크님 감사합니다 우유님 감사합니다 어 또 누구 말하리냐 검은콩님 감사드립니다 후드티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잘자요 고봐 고바 고바도 있고 쓰부도 있어요 고바 쓰부도 있고 고quier 자나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럼 썩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이제 연매도 합류하는 거야 그래서 아 잠시만 이거 생각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애초에 증거 두 개 쌓였으면 가는 게 맞는데 왜 사람들이 잉크님한테 너무 길들여졌어 어떻게든 나 이거 어떻게든 동표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저 진짜 전복자 때문에 한 건데 하면서 억울한 연기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